창뉴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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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뷰 선물 콜? 퀵뷰 선물을 제가 드리는 겁니까? 혹시? 저는 하기 싫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집착해요. 본인이 헬조선을 만들고 있구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헬조선을 만들고 있어? 돈으로 갑질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헬조선이요. 서로서로 해피해피핵을 살아야지. 서로 하기 싫다는 건 시키지 맙시다. 너무 미션이 어려워요. 이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번만 더 말하면 블랙리스트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헬조선입니다. 가차 없이 자르는 해고시키는 해고시키는 건 아니지만 차단하는 기능이 있죠. 사회에 매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아아아아 자 이번 경기도 쌍셔틀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쌍셔틀 전략 방금 전에 썼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후방 가는게 더 재밌기 때문에 후방까지 한번 끌고 가보죠 먹지로 끌고 가는건 아니지만 웬만해서 가게 되어있어요 초반에 막 무너지지만 하는가 방금전처럼 프로그룹 많이 못잡았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후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해봤을때는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빵셔틀이 아니고 쌍셔틀 에헴 누가 자꾸 빵셔틀이래 미니맵은 뭐있다구요 뭐가있냐 빵셔틀이 아니고 쌍셔틀 전략 쌍셔틀 셔틀이 두개다 쌍 쌍쌍바 아시죠 여러분들 쌍쌍바 쌍쌍으로 있다 쌍쌍셔틀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쌍쌍 아이씨 정찰 진짜 세상에 정찰 진짜 프로토스 여섯번 걸린거 그렇다 치단 말이야 그죠 프로토스전을 하기싫어서 치솔을 했는데 여섯번 동안 프로토스가 걸려서 결국 어쩔수 없이 프로토스 한거는 어쩔수 없다고 치자 말이야 그런데 정찰까지 막서치가 되면 안되죠 진짜로 얼마나 재수가 없는거야 이거는 그래놓고 막서치는데 살리에 막 쌍더블한다 전 나갈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말도 안됩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확률이죠 그럴리 없어 나이스 그냥 입구에 질럿으로 막고 있겠죠 정말 열받게 정말 열받게 아아 드라운까지 나와서 와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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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이 게임 갓겜이잖아 아유씨 열받게 열받게 혜조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재수없으니깐 10개랑 주발 엑스텐입니다 아이고 혜조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호황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주발 엑스텐을 해달라고 주발 엑스텐이 뭐지 근데 주발 엑스텐 뭐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니 주발을 10번 하라는거 하여튼 호황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호황감사드립니다 아이 뭐야 이거 왜 따라와 나 나만 눈없어 나 나만 눈없어 나만 눈없어 나 나만 운 없어 나아 이렇게 운 없는 사람도 드문데 진짜로 게임에 나만 운이 없을 수가 있지 태연님 안녕하세요 상윤인대님 안녕하세요 저그를 하면 되잖아요 이러시네요 종족을 고르는 건 제 마음이 아닐까요? 아이씨 페이스북 채팅창 보다가 시소를 왜 잘못 눌렀네 난 프로브를 시소하려고 그랬는데 한대방 프로토스입니다 로보틱스 두 개 있다 프로토스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스피드업 먼저 그 다음 프리버입니다 이게 옵저버여도 이러면 힘든데 아싸 다크 어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다크가 쌍셔트 전략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드를 처음 연구할 때 나는 완전 하드 카운터인 줄 알았어 뭔 소리냐면은 내가 다크 만나면 무조건 이겨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던데 물음표? 물음표? 뭘 알았다는거죠 인간은 뭐 드랍이라는거 알았겠지 뭐 다리 꼬지 마 다아아 비밀? 개를 받겠지? 비밀! 아 그러세요 유튜브 안 보시는 듯 그게 뭐예요? 야! 유튜브를 모르는 건 좀 심하잖아 이 킬을 모르는 것보다 유튜브를 모르는 건 더 심하잖아 어디 사는 거야 너 북한에 사냐? 유튜브를 모른대 좀 심하잖아요 유튜브 모르는 거 유튜브 안 보시나봐요 안보니까 이걸 당하지 이게 바로 쌍셔츠졸략 이라는 거죠 사내방위 유튜브 안 보시나봐요 ET 유튜브 안보니까 이걸 당하지 다행히 상세츠 전략입니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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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아이 고 무슨 언어오 예요? 진짜 모르겠어 무슨 언어인가요 에이 또또또 씨 나이 나이 탓한다 나이 어휴 씨 세상 뭐 야 나이 많은 사람들 뭐 게임 다 못하냐? 너만 못하는 거야 친구야 진짜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컴퓨터를 뭐 만질지도 모르는 줄 아나 보네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게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 맨날 아재라고 봐달래 세상 아재들 다 게임 못하는 줄 아나 아재들이 더 잘하는데 스타그래프트는 알겠냐? 이 녀석아 아재들이 더 잘해요 스타그래프트는 아셔야 돼 상대방 너무 아재라고 핑계 낼 필요 없어 본인 실력이 부족한 거지 그건 아셔야지 너무 아재 탓하면 안 돼요 그죠? 전 그런 거 좀 탓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스타그래프트는 아재 게임이기 때문에 아재들이 더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진짜 리얼로 잘해 에티,길, 들어가 이쪽으로가면 되질어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온동네 남정네 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게 안죽은다고? 말도 안죽은 소리하고 말도 안죽은 소리하고 어우 버키맨 이걸 때려 제일 무서운게 템플러잖아요 템플러만 없으면 우린 무서울게 없다 해조선 해조선 지금 빨리 쓰면 해조선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디다 쓰면 돼요? 아무데나 쓰면 돼? 아무데나? 여기 올라가서 해조선이라 빨리 해조선 만원 유효합니까? 아이씨 땡 못하겠다 석시 죽었어 다리 꼬지마 따아 원래 미션이라는건 갑자기 찾아오는거지 내조선 님 나가신거 같은데 이제 없는거 같네 아 유튜브 안보시는데 아 유튜브를 뭐라고 설명해야돼? 아 유튜브를 뭐라고 설명해야돼?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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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켄님 아 아 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일꾼 하나당 300원이요? 싫은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걸 또 후원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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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이티 아 아 아 이켄님 진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로 무슨 말을 하네 트리플리 운영이죠? 요걸 또 모르시네 이티 이티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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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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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진 날아보고 템플로 아카이브 날아갖고 자리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멀티하면서 이어가고 버티는 거 밖에 없잖아 이티 아재 핑계 자제 좀 아재가 더 잘하고 멋지신 분 많아요 님처럼 핑계 대는 사람은 그냥 못하는 거 팩풍 날렸죠? 사림은 당황했죠? 사린데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주 다 지 같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아나 보지 핑계 오지게 대시죠? 난 이런 사람들 꼴매기 싫어 무슨 스타그랩트 나위로 해 니가 못하는 거야 그냥 어디서 슈바 나의 탓하고 있어 내가 서른다섯 살 돼도 넌 이겨 이 새끼 너가 스무살이잖아 어디서 슈바 게임을 핑계대고 있어 어디서 슈바 게임을 핑계대고 있어 빅식빵같이 생긴 이티에 그여기 딸딸따따따따 따우따 따우따 왜 다 안 내리죠? 무슨 일 있나 아 리버로 게임하려고 그랬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미션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 리버를 뽑았다라는 거는 똑같이 하겠다라는 소린데 그것만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리버 엄청 많네요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리고 뭐 스카우트 가도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뭘 가도 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 맞습니다 잘 못하시네요 그냥 어디 가서 그러면 핑계대지마 내가 뭐 한 살만 젊었으면은 내가 네 나이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안된다 지랄하고 있네 다 뒤졌으면 좋겠다 뭔 소린지 아시죠? 핀게 될 거면 게임하지 마세요 나이로 핀게 될 거 차라리 아프다고요 무슨 손목이 아프다고 하세요 그게 나아요 덜 구질구질해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 이해라고 하겠네 멀티 생겼네? 아 피카츄님 안녕하세요 아 아 페북 끝나면 미션 가신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배려까지 아 또 역시 또 이케님 클라스 남다르네 제가 페북 때는 또 미션 잘 안하는 것도 아니까 또 배려 또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먼저 내려서 하이템 잡으면 되는 거지 아 아 아 아 그 아 어이구 나 지겄다 난 무너지겄어 아 맛있니? 또 별풍 산게 감사하구요 아잇 번지 털고 세균폼 안나가십니까 풀어서 이길라고? 한참 걸릴텐데 아이고 막 스톰을 지지는데도 얘네가 아주 건재해 뭐야 어디갔어 는치소 아이고 터지셨네 아이고 아이고 아 뭐 리버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 됐쟤야 아이고 아이고 그랬쟤야 아이고 아이고 그랬쟤야 아이고 지지도 안쳤어요 아저씨 야 다른거부터 배워라 지지 치는 방법부터 배우세요 아저씨 유튜브부터 배울게 아니라 상악하다고요? 배틀크루즈 가동완료 배틀크루즈 가동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